성령과 동행하는 삶 라고 할 때는 항상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아요 이렇게 하거나 사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도대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무엇이고 내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떨 때 그것을 내가 확신하며 사는가 한번 좀 명확히 하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터 모임도 이런 저런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거 짧게라도 괜찮고 또 우리가 또 간증이나 서로 간의 대면을 통해서 만날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나눔들이 함께 있는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15절을 보시게 되면 16절을 보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 속에 확신을 갖게 되며 더욱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에 대한 확신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삶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갈등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고민하고 참 이런 것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동행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요 확실하게 우리들 속에 마음 속에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기는 상속자라는 표현 때문에 아들로다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넘어지고 내가 막 좌돌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인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냥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냥 그 증거인가?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그것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행해야 될 분명한 그 사명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녀라면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오늘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자의 확신이 있는 삶의 모습은요 나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아 내가 상속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도 깨닫고 내가 이거를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나는 분명히 확신을 서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항상 나에게 격려하셔서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런 분명한 로마서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5절에 보면 대조되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 다음 말입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대조가 이루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의 행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고 괴롭고 힘들고 뭐 이런 것보다는 더 나에게 그것이 참 어렵고 무거운 것은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하는 이런 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명확하게 성령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속자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뭔가를 보게 합니다 반드시 보여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처럼 많은 것들의 능력을 상속해 주셨다 이 확신이 들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22절 보세요 이게 보입니다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자 여기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게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더 이 바울이 쓰려고 했던 표현 그대로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 표현을 쓰므로 말 미야마 창세기하고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가도록 잘 관리해야 됐어요 그런데 재밀 먼저 어떻게 됐느냐 잘 관리해야 될 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락하게 됐고요 다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물도 결국 허무한데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무한데에 다 굴복해서 넘어진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아들과 딸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기도의 능력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섬김과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있어요 상속받은 게 이걸 갖고 나는 잘 이제 회복됐고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이 눈을 열어 뭘 보게 되느냐 허무한데 굴복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쓰러져 있는 구석구석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탄식하면서 당신들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자녀로서 회복한 그 자리에 이제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구석구석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창조물은 단지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는 나눔터 이제 개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난 시간들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나누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 이 사람들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참 낙심해 있는 자들을 우리는 또 듣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눈이 열어서 그것을 보였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상속자로다 나에게 주셔서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저 사람이 탄식하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굴복해 있는 곳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나에게 용기가 생기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도 다가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눔터 속에서 이제 나누고 함께 할 때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섬김의 상속자로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 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가 보여요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져도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나라들보다도 앞선 나라들의 신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허무한데 자꾸만 굴복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있는 곳에서 분명히 내가 저들이 다시 한 번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회복하는 데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입니다 보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살아날 것 같아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될 것 같아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나는 터나 내 주변에 반드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로마세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자 모두가 다 반대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이 회복되게 하려면요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역사하셔서 똑같이 보게 하셔서 어디서 만나더라도 어디에서 다시 연결이 되더라도 연결이 돼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꼭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보였을 때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지 저 사람도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저래 느꼈던 거 내가 못 본 거 보고 있네 하면서 같이 할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우셨으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허무한데 굴복되어져서 우리도 그 자리로 회복해달라는 외침과 허무한데 굴복한 모습이 분명히 보일 거고요 내 눈에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보였다면 우리가 합력하여서 그 부분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맡겨주신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나눔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들의 허무한데 굴복된 많은 주변의 영역들 속에 우리가 상속자로 나아가서 유업을 이열자로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반기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가서 유업을 이여정에